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 강노환 자본가와 더 많은 토지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대 간 계급 분할이 다시 생겨나고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에게 희망과 자기 소질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는 방법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와 청소년 세대들에게 희망과 그들의 발랄함과 그들의 발칙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빠른 속도로 딴지일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빠른 속도로 사회 공론화가 돼서 실현의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진화하면서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